안녕하세요. 봄이 안나봄입니다. 오랜만에 강아지 관련 정보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번 주제는 강아지 사회화 훈련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도 새끼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산책과 사회화 시기에 대해 많이 알아보고 공부해봤어요. 그 중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둘테니 참고 바랍니다. 사회화란 강아지가 인간 세상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여러가지 많은 경험들을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강아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사회화 시기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혹은 알더라도 사회화를 단순히 사람들이나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리는 사교성 정도로만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회화란 단순히 그런 사교성을 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적응에 대한 훈련이랍니다. 가끔 집 밖에 나가면 보호자 옆에만 붙어있고 주변 강아지나 사람들, 주변 환경에 민감한 강아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강아지를 보면 사회화 훈련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사회화 시기를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강아지가 커서 다양한 상황에 잘 대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사회화가 강아지 견생, 평생을 다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설명하는 곳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12주에서 18주 사이를 사회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 동안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인식을 하는 거죠. 이 시기에는 강아지들이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으로 모든 주변 정보들을 흡수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사회화 시기가 지난 뒤 강아지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접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을 두려워하고 접근하기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추후에 문제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강아지는 늑대의 후손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만약 야생 늑대로 태어나서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환경이라면 12주에서 18주라면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도시 환경은 그런 야생 환경과는 다릅니다. 하루하루가 새롭고 주변 환경들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새로운 것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도시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강아지가 만약 사회화 시기를 집에서만 보내게 되면 문제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강아지들이 대체로 겁이 많고 다른 강아지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무서워하게 되며 또 이런 강아지들이 지점이 많거나 문제행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사회화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살아가면서 바꿀 수 있는 상황들을 모두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주 일상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일들을 겪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 앞에 택배 아저씨나 배달이 왔다 가는 상황 주변에서 공사하는 소리를 들려주거나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 등 우리 사람에겐 아주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그것을 처음 겪을 수도 있는 강아지에겐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많은 강아지들 그리고 많은 장소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든 오감을 통해 겪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2에서 18주라면 약 6주간의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 만큼만 다른 훈련도 좋지만 사회화 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사회화 훈련 때 열심히 애견카페를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애견카페도 경우에 따라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강아지가 바글바글한 애견카페에서 많은 강아지들에게 갑자기 둘러싸이는 경험을 한 새끼 강아지에게는 오히려 안 좋은 기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강아지 사회화 훈련의 가장 좋은 훈련은 바로 산책입니다. 이상치 않은 불특정한 환경을 접하기에는 산책만큼 좋은 게 없답니다. 사회화 시기가 중요하다는 점은 강아지를 키우시는 보호자분들은 모두 공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에 대해 의견들이 많이 갈리는데요. 그럼 첫 산책은 도대체 언제 해야 하는가? 저도 강아지를 키우면서 여러 곳에 물어보고 인터넷 및 유튜브 검색을 해보았어요. 의견은 크게 두 부류로는 아니더군요. 첫 번째는 3차 접종 이후에 산책을 해야 한다. 두 번째는 5차 접종이 모두 끝나고 산책을 해야 한다. 두 가지에는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3차 접종이 끝난 시기라면 한창 사회화 시기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산책을 한다면 많은 경험들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강아지 사회화 훈련에 좋죠. 그치만 아직 면역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강아지들에게는 건강에 위험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무분별하게 번식되어 태어난 강아지라면 건강과 면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건강에 신경 쓰는 문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5차 접종이 끝난 시기라면 사회화 시기가 이미 끝났거나 거의 끝나갈 무렵입니다. 이때부터 산책을 한다고 하면 강아지들이 뒤늦게 처음 겪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고 추후에 무서워 도전하기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5차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면역상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선택을 전적으로 보호자님들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해 두냐에 따라 다르겠죠. 나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사회화 훈련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이라면 3차 접종 후에 적극 산책시키길 권장합니다. 그치만 나는 사회화 교육도 좋지만 건강한 게 최고다 라고 생각하시는 보호자님들이라면 5차 접종 후 산책을 해주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강아지를 너무 집에만 있게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그냥 안고서라도 주변을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3차 접종 후 산책을 해서 건강상 문제로 강아지가 죽을 확률보다 사회화 시기를 놓쳐서 추후에 문제의 행동이 발생해 안락사로 죽을 확률이 높다. 저는 건강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평생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는 불행한 강아지로 키우고 싶진 않았습니다. 강아지의 견생을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화 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접종 후 산책, 애견카페, 주변 사람들 등 많은 환경에 노출시켰어요. 산책은 거의 매일같이 하면서 다양한 강아지들을 만났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성이 아주 좋은 강아지 보미가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의 사회화 시기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와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면 그 시기에 많은 환경과 사람과 강아지들에게 노출시키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다만 예방접종 3차 이후에 첫 산책을 시킬지 5차 이후에 시킬지는 오로지 보호자분들의 선택입니다. 다만 저는 3차 이후에 첫 산책한 것을 지금까지 후회도 안하고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시청하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우리 강아지들의 사회화 훈련을 놓치지 않고 잘 해주셔서 우리 강아지가 행복한 견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저희 채널에는 강아지를 키우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